하이! 고마워! 사랑발람! 신청해요! 사큐몰람! 모쥬! 안녕하세요! This is 젤 ASMR입니다! 오늘의 먹방은! Hello! Nice to meet you! I want a chicken! I like chicken! 죄송하구요! 레드스틱 있죠? 레드스틱! 그거 하나 갖다주시고 그거 하나 갖다주시고요! 그거 하나 갖다주세요! 이nel.. 이건 고소시장에요! 이번에는 랑은 할 것 같아요! 전 약간 약간 그릇에 넣은 건가요? 그리고 인기 delivered! zev moving 13% 전자들을 넣어 주면서 잘 섞어줍니다! 그냥 제발! 소금을 넣어서 잘 섞어줘요! 달걀 넣어서 잘 섞어줘요!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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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계란 계란 계란이 아이스크림 맵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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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교촌 레드스틱 게바사 소시지 먹방! 썸네일! 됐어! 바로 먹어봅시다! 소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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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팽이버섯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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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 매콤하고 맛있네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